안녕하세요! 음! 뭔가 상추에 그래 딱 밥에 그냥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네 오늘 침 맞았어요? 오늘 침 맞으러 갔어요 어디 맞았어요? 하리하고 양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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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허리가 왜 아프대? 어디 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일 안다니도 허리가 이상쾌해 어디 반일한다고 하면 맘에 드나 계속 먹네 맛있나봐요 맵지 않아요? 천천히 드셔 천천히 엄마는 왜 자꾸 천천히 먹으라고 해도 우리 엄마는 좀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 천천히 먹어도 천천히 먹는데 계속 입에 뭐 다 넣어져 이상한? 천천히 드셔 천천히 꼭꼭 씹어가네 꼭꼭 씹어가네 꼭꼭 씹어가네 입에는 다 들어간 다음에 드시면 되잖아 어머니 입에는 다 들어간 다음에 오고 근데 왜 하지? 반찬 먹어야지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 참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 어디 일날에 가는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해 답답해 천천히 밥 먹어도 나한테 빨리만 먹으면 좋지 나 천천히 먹으면 좋지 아니 선생님들 그런 얘기 아니야 엄마한테 너무 빨리 먹는데 응 입에는 다 삼킨 다음에도 먹어야 돼 다 삼킨 때 엄마는 삼킨기 전까지 계속 입에 뭐 있으면서 또 뭔가 또 먹으려고 하고 또 먹으려고 뭐 습관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엄마 맨날 급하게 드신다고 밥 다 먹었은데 밥 Hero 밥 마카롱 매운맛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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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